여러분들 저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 안내!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주 일요일이죠! 요번주 일요일날 점심 12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제가 강연을 합니다. 현대백화점 목동점이고요. 강연 주제는 동안 메이크업 관련된 강연이고요. 그리고 두 회 두 개 더 있어요. 5월 4일, 5월 4일 일요일이죠. 5월 4일 일요일날이랑 그리고 그 다음주 5월 11일 일요일에 같은 시간이에요. 12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그때 데일리 메이크업 완벽 정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. 여러분들 꼭 신청해서 오시길 바라고요. 데일리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브라운 메이크업이나 어떤 것들 다 해서 데일리로 소화할 수 있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합니다. 그리고 요번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동안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과연 동안의 비밀이 뭘까? 동안 메이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네, 그거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강연 신청 방법은요. 일단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들어갑니다. 네이버에 현대백화점을 차요. 현대백화점 목동점 현대백화점 목동점을 치시면요. 문화센터가 나옵니다. 강자 찾기에 가셔서 강사명 박수혜 그러면 3개가 나와요. 이번주 꺼가 동원메이크업 27일 그 다음에 데일리메이크업 완벽정복 5월 4일부터 11일 2회 강좌입니다. 여러분들 이걸 바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들 바이바이